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백선 특강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왔듯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꼭 소개 목적인 그 합격증을 손에 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공법 백선을 가지고 1번부터 쭉 체크를 해나갈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은 이 백선하고 그동안 제공했던 동영모사 사회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의학집을 한 한 바퀴 정도 좀 시간이 더 있다면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들어가시면 공법은 바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공법 개정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같이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백선을 풀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이미 게재해서 올려놨으니까 출력 받아가지고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핵심 의학집의 그 페이지하고 기본서의 페이지 그리고 예상 문제집의 페이지를 싹 읽어를 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같이 보면 부동산 공법 개정 내용 마지막 제공해서 그 도시 개발법의 일부가 개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농지법이 이렇게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 우리의 시험이 10월 28일 날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도 체크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시 개발법상 내용이 나있죠 이 내용은 핵심 이론 요약집 고동산 공법 중 도시 개발법 360페이터 오려 붙여서 한번 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 내용은 10월 19일 날 시행이 들어가죠 이 내용이 7월 18일 날 개정돼서 시행 날짜가 10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시행 이전에 시행이 되니까 그냥 입고만 들어가면 돼요 같이 보면 도시 개발법상 제65주 2회에서 건축으로 전치 등이 새로 신설되었죠 1번 보면 시행령은 도시 개발 지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하는데요 도시 개발법 시행령 이 시행령은 시행 날짜가 되어야 나옵니다 시행 날짜가 10월 19일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령까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내용만 가볍게 체크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시 개발 구역이 이렇게 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건축물이 신축된 것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최근에 오늘 도시 개발 구역이다 라고 지정고시 해놨는데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걸 철거해 버리면 경제적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에 아무런 시장을 주지 않겠다라고 시행자가 판단하면 이건 전치 철거하지 않고도로 전치를 시켜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전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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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번 체크하고요 없다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이 도시 개발법상 도시 개발 사업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2항을 보면 이런 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환지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종료되는 구역의 시행자 즉 수용 상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위, 일에 따라 전치하게 되는 그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있다 있다 체크 이 수용 상 방식을 가지고 여기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있다 이 시행자가 이 구역의 도시 개발 구역에 이렇게 도로를 도로를 이렇게 설치한다 설치한다 그리고 공원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다 공공시설을 하죠 이런 시설 설치할 때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 설치했다는 비용은 이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 구역에 이런 공공시설이 새롭게 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 건축물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건축물 소재가 갑이라 합시다 갑은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자에게 이 공공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 좀 하세요 그거라고 부담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설치해드려는 비용을 이 갑이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법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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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그 정도는 봐두시고요 없다면 들겠다 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행위 9월 12일 바로 개정되었고 바로 시행행위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핵심이론 요약집 부동산법 427쪽 박산에 가로 1번과 2번 나와 있죠 거기에다 수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네요 기본세도 그 페이지 575페이지 다 써놨잖아요 그래 1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장이 있죠 이렇게 이 대지가 전용 주거적이라든가 일반 주거적이 있다 그때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때 봉서남폭 이걸 정북방향 쪽에 인접대의 경기사라고 하죠 인접대의 경기사로부터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때는 정북방향 쪽에 잡아오고 있는 이쪽 대지 소유자 이렇게 건축물 건축해서 살고 있다면 햇볕을 가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자의 1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이걸 1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장이 아니라 이때 이 건축물 높이를 9m 이하로 할 것 같으면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의 경기사로 기준해서 1.5m 뛰어서 건축해라 라고 기재하고 있었죠 그 높이가 9m를 추가하면 그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뛰어서 건축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자들이 1층의 층구 높이를 엄청 높게 잡아서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9m를 10m로 상향하게 됐다는 것 10m를 기준해서 10m에 의해서 1.5m 10m를 초과하면 그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9m가 아니라 10m다 이렇게 수정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주택법상 우리가 주택조합을 공부했죠 주택조합, 지역, 직장, 리모딩 주택조합이 있다고 공부했는데 그 중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을 결산할 때는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된다 했죠 그때 같은 지역을 전국토 9가식으로 편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부했죠 서울특별시, 인천왕시, 경기도 하나의 지역이다 강원도 별도 지역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시, 충청남도 하나의 지역이다 충북 하나의 지역이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하나의 지역이다 대구광역시, 경북도 하나의 지역이다 그리고 강중앙역시, 전남 하나의 지역이다 전라북도 별도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시도 하나의 지역이다 이런 것을 9가식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때 이 강원도 강원도의 도해 행정구역의 명칭이 그 지역을 대시상으로 해서 특별히 적용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개정하게 됐다는가 강원도를 광원특별자치도 이렇게 용어를 개정했으니까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그래서 특별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 그 장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이것들 좀 봐 두시고요 우리 핵심이론 요약집 462쪽을 체크하면 돼요 기본서 페이지까지 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농지법이 좀 개정되었죠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농지 소자들 자기가 농지 소회하게 된 그 경우 농사를 직접 재야 됩니다 이걸 자경이라 하죠 그래, 그런데 자기가 농지 소회했던 건 막 내가 농지, 농사 질려고 농지를 법적 절차가 거쳐서 취득했다 그래, 농사 1년도 안 짓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버린다 돈 주고 빌려주면 임대차,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무사항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원칙으로 금하고 있죠 외계적으로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임대차,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유와 관련해서 개정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이론 요약집 부동산법 516조 박스 안에 그 로마자 2하고 3하고 5를 수정하면 된다 그 내용을 기본서에서 수정할 것 같으면 밑에 칸에 있는 700, 기본서 764쪽 박스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수정하면 돼요 양자 중 하나를 수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핵심이론 요약집 516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해 드릴게요 그거 보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내가 농지를 소유하기를 농사를 질 목적으로 소유를 하게 됐다 이걸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게 됐어요 자기가 농사질로 하고 농지를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소유하게 해서 올해 취득했다 그랬던 거 이걸 주말 첨용농을 할인자들에게 임대, 무상 생활해야 하는 것을 그동안 허용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법 개정 등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하여 소유했던 농지의 경우는 바로 이렇게 주말 첨용농을 하려는 자 그걸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하게 하는 것 바로 안 된다 허용하지 않겠다 3년 이상 농사짚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3년이라는 기관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3년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기의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그게 새롭게 신설됐어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일 때만 주말 첨용농을 할인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또 주말 첨용농을 할인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무상 사용하는 것 허용하겠다 몇 년 이상이다고요? 3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1년간, 2년간 소유하다가 바로 주말 첨용농을 할인자에게 빌려정산 안 된다 이거죠 3년 이상 이걸 새롭게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자 3번 있죠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업법인 이건 개인이 알아야 농업법인입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있죠 이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첨용농을 할인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것은 소유기간 3년 이상 이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빌려줘도 돼요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업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경우는 굳이 3년 이상 규제하지 않고요 그냥 주말 첨용농을 할인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것은 바로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로마자 5번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개인했다 또 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농지 이렇게 자기의 농업 경영을 하기하여 이 농지를 소유한 자가 개인이다 이 개인이 개인한테 이렇게 주말 첨용농을 할인자에게 빌려주고 잔다 그때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빌려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농업 경영을 하기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 개인한 자가 이 3년 동안 농사를 재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럴 때에는 여기다 맡길 수가 있어요 한국 농어총사 한국 농어총사에게 위탁해 가지고 임대하든 무상 사용을 하든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 농어총사에게 위탁, 임대도 무상 사용하게 그럼 하고자 할 때도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해야 되냐 3년 3년은 소유를 하고 있다 소유하는 기간 자기가 농사 지어야 되겠죠 자기가 직접 농사 지다가 몇 년 동안 3년 그러고 나서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만 1년, 2년 이렇게 농지 소유하다가 위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농지에 대한 투기꾼들이 있죠 자기가 농사를 치를 의사도 없이 농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가지고 그걸 처음 해서 농지에 대한 수익권 있게 마치고 그걸 바로 이렇게 한국 농어총사에게 위탁해서 이걸 임대를 하든 사용대를 하든 사용대에 잘 하든 맡겨 주도록 그동안 허용했었는데 이걸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지법에 명시형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매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3년을 이번에 정확하게 투입했습니다 자기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한 자들 소유하고 농지 몇 년 이상 소유하다가 이렇게 맡기는 건 가능하냐 3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농지법 내용으로써 그 핵심 이론 의학집 부동산 법 511쪽에 아래 가로 3-2하고 가로 3-3을 오려 붙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을 기본세에다가 찾아가지고 수정할 때는 그 3팩의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면 되고 요의학집에다가 수정하실 분들은 이대로 붙이면 돼요 이대로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개정됐나 자 개정 전에는 농지 소유자들 그 농지법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는 농지 처분 의무 규정을 규정하고 있죠 그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구석구청장이 바로 육교 내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죠 이걸 농지 처분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육교인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씩 반부 부과할 수 있죠 그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 둘 중 높은 금액을 기준해서 25%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반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5번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런 농지 처분 명령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지 중 화가 농정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화가 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이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변경 사용한다 농지를 이걸 불법 전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반자가 돼요 그때는 시장구석구청장이 그걸 빨리 원상 회복해 라고 맹을 때리죠 그래 일정 기한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들어가요 그때 그 기산점이 나오죠 언제부터 바로 처분 명령이라든가 원상 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왼쪽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의미해요 이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 명령을 한 날이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행 기간을 줍니다 그 이행 기간이 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처분 명령 뿐만 아니라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면서 이행 기간을 줍니다 그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됐어요 그게 개정됐으니까 그 빨간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명령, 원상 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라든가 또는 원상 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이래 부가 증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명령 또는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 또는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가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가된 이행 강제금은 끝까지 증수해야 된다 이건 봐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수해야 되고 납부할 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개정대응을 반영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 백선을 가지고 집중료로 정리해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